한글자막 by 한효정 성씨가 첫 월급을 받았어요. 좋겠죠? 그럼 어휘를 공부해 볼까요? 따라하세요. 시급 한 시간 동안 일해요. 그리고 돈을 받아요. 보통 아르바이트 할 때 이렇게 받아요. 한 시간 동안 일한 돈을 시급이라고 해요. 따라하세요. 수당 야근을 했어요. 그리고 나서 돈을 받았어요. 이 돈은 월급을 받고 또 받은 돈이에요. 이런 돈을 수당이라고 해요. 어휘를 더 공부해 볼까요? 따라하세요. 연봉 따라하세요. 초봉 따라하세요. 인상이 되다 인상이 돼요 따라하세요. 지급이 되다 지급이 돼요 잘했습니다. 그럼 흐엉 씨와 이민수 대리의 이야기를 좀 더 볼까요? 괜찮아요. zeit 2 ext ת